야, 내 손잡고 아니었니?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, 지금? 그리고 네도 내 같은데요? 키, 키. 선생님, 키가 이상해요. 도망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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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와서 그래. 지금 온 거예요. 온 것 같아요, 키즈. 키즈, LP. 저희 자기 가게 앞에 가면 온 거예요. 뭐지? 일단. 네, 저거 떼어주세요. 키의 바스파. 우리의 우동생. 과연 민분계를 갈지. 바스파. 5분. 제가 죄송해요. 이상한 걸로 혼란을 드렸어요, 죄송합니다. 너의 손잡고 내 미소 다 맞습니다. 왜냐하면 앞에 이미 시점이 내가 고른 건 라떼, 마이베이비, 넌 뭐로 할래. 이미 모든 시각은 다 저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. 내가 바라보는 너의 손을 잡아야 되고 길을 걸을 때면 내 미소가 빛나야 돼요. 근데 여기서 하나 틀릴 수 있는 건. 뭔데? 뭔데? 소름이야. 뭐야? 내 미 손. 미 손이 뭐야? 미 손은? 미 손은? 미 손 눈을? 내 미 손. 야, 이거라고? 내 미 손이라고. 예스. 미 손 경우가 우리가 또. 꽤 많아요.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. 내 미 손이 아니고. 내 미 손. 내 미 손. 아니, 그때는. 일단은 그러면 키를 정답 쪽으로 보냅니다. 키 정답 쪽으로 가실게요. 일단은 정답 쪽으로 가실게요. 100%라는 거지? 틀린 적이 없어요. 틀린 적이 없어요. 선생님의 제자. 과연. 키가. 적장에서 목을 빼올지. 통계적으로. 갑니다. 준비됐죠? 훌렁. 저거 봐라. 내 미 손. 주세요. 종이컵에 뜨뜻한. 은도보다 높은 너의 손 잡고. 길을 걸을 때면 내 미 손 쏟아질 것 같아. 어? 기운이 쭉 빠져요. 노래가 모르게. 통계적으로 형 이렇게 하면 맞았어. 이 타이밍에는 맞아, 이게. 결과. 맞어. 일단 해봤자. 선생님. 통계적으로. 보여주세요. 가주세요. 이 손이 있다고. 결과는. 뭐야. 오픈. 와. 이놈에 뭔가. 우와. 대박이다. 미쳤어.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. 보름이 돋네? 넓살이도. 흥이 보고. 좋은 학생이 되세요. 아니 이거 어떻게 맞혀. 아니 심지어 손으로 좀 설득하는 것도 안 돼. 우리끼리 얘기 했는데. 아 대박이네. 근데 내 미 손 하니까 그게 딱 말이죠. 아 대단하다. 박수 진짜 와. 자, 화면으로 만나보십시오. 들린다, 들린다. 정확히 손으로. 오답수를 보고 제가 이번 라운드 안에 들어서 무조건 끌어졌어요. 진짜 적정해, 적정해 목을 배웠어. 멋있다, 멋있다. 퀴어로. 그리고 앞주에 우리 종이컵과 온도를 해 주신 또 우리 성 선생님. 성극 선생님. 대단했습니다.